수업 중일 때, 회의 중일 때 펜만 쥐고 있으면 끄적끄적 낙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나요? 어딜 가나 이 낙서는 빠지지 않잖아요 국적, 성별, 세대불문, 빈 여백만 보면 나도 모르게 갈기게 되는 낙서의 모든 것 팔쳐봅시다 낙서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고 하니 동굴의 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에 파묻혔던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의 잔해에서는 검투사의 대결 장면 등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발언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피티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낙서는 점점 예술로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세계적인 작가 키스혜링도 거리의 벽면을 도화지사막 그림을 그리곤 했대요 경찰에 수없이 체포되면서도 5년간 5천 점이나 되는 낙서를 남겼죠 물론 예술이란 이유로 문화재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머문 자리일수록 낙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취로 남잖아요 통일을 염원하며 남긴 글귀는 오늘날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요 낙서를 하는 건 결국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석 시간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함일 수도 있고 바닷가에 가면 모래밭에 글귀를 남기는 것도 재미나 만족감을 얻기 위함일 수 있대요 사랑이나 우정, 합격을 기원하는 것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끄적임이라도 오늘의 위안을 위한 낙서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